이번 어린이날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100mm가 넘게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경지와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계곡과 하천 인근에서 야영은 자제하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